오늘은 34만 뷰의 조회수가 증명한 처진 엉덩이를 턱 밑까지 끌어올린다는 AP 히버 운동의 끝판왕을 노토크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. 단 15분짜리 웨이트 운동에 불과하니 큰 부담없이 유산소 운동 전후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밴드가 없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 따라오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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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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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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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